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.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 먹으면 성우한테 얘기할 거야.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.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어머니랑 형은 가게 가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될 거야 꼭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연히 슬퍼한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을 이 바람 긴 생활과 이른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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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한 하늘과 그리운 눈빛을 그리운 눈빛을 이 길을 내려 맞춰야 해 그리운 눈빛을 그리운 눈빛을 그리운 눈빛을 그리운 눈빛을 그 무의енной 아멘 아멘